자 안녕하십니까 실전반족활학연구회 박문수입니다. 장구나 북이나 꽹과리 여러가지 탁기들과 또 예쁜 소리가 나는 소품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들을 더욱더 즐겁게 만드는 우리 실전반족활학연구회 이 시간은 또 실전반족 꽹과리입니다. 우리의 고전 금속 탁기로 우리 신나는 대중가회를 연주하는 우리 실전반족 꽹과리 이 시간에 좀 특별한 곡 안채원님의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기본적인 슬로우 고고 주법에 또 조금 창피한 기깎기를 부사합니다. 자 노래 같이 불러봐 주십시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